미군의 비밀 모인 우주선인 X-37B가 7번째 비행 임무에 나섰습니다. 지난 14일 중국이 비밀 우주선을 3차로 발사한 데 이어서 미국이 발사에 나서면서 양국 간 우주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미군의 X-37B는 현지시간 28일 오후 8시 7분쯤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. 발사 장면은 스페이스X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. 미군은 당초 지난 10일 이 우주선에 발사하려 했으나 악천호화 기술 문제로 제 차례의 발사 시도가 중단되면서 일정이 2주 넘게 지연된 바 있습니다.